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고이용 생명과학 1 섬세한 개념완성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고1에서 고2 되는 친구들. 고3이나 아니면 재수생들은 저를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생명과학,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고2 되면서 저는 강사 이름은 백호고요. 원래 본명은 백인성이에요. 좀 임팩트 있게 하려고 예전에 백호라고 제 강사명을 정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따라와도 될 만한 생명과학 1, 2 전문 강사입니다. 강의 경력은 거의 23년이나 됐어요. 오랫동안 강의했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이 훌륭한 사이트 다 알잖아요. 교육 사이트 중에서도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 교육 사이트고 거기에서 이제 생명과학 하면은 메가스터디 내 생명과학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학생들과 같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고 따라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강사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전제에 깔려 있어야 강의 들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강의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학생과 강사 간의 서로 간의 상호 교감 이게 중요하거든요.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아주 오랫동안 같이 공부해서 성장 많이 향상되었던 그 결과를 만들어났던 그런 강사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 먼저 하고요. 자, 그리고 이 표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뉴 2025 강의 제목이 섬세한 개념 완성인데 생명과학 1 교과 개념을 완성시키는 강의입니다.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섬세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2025가 붙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느냐. 이 강의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고위 내신용으로도 하지만 고3이나 재수생들의 수능용으로도 이 동일한 강의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만 따로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고3용 고3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자, 고3들이 보기에는 2025년에 대학의 1학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25 대학 입학을 위한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25년에 고3이죠. 그죠? 그 다음에 26년 이렇게 되는데 일단 강의 제목은 이렇게 붙어있구나 알고 있으면 되고 제가 강사명이 백호이기 때문에 백호 그림을 이번에 멋지게 집어넣었어요. 표지가 아주 멋있습니다. 자, 고2 생명각 1 연간 커리큘럼 이거는 잠깐 먼저 설명할 텐데 내가 따로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을 따로 했다고 그랬어. 그중에 섬세한 개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 초중순까지 해서 다 완강할 텐데 이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2 내신은 거의 이것만 해도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섬세한도 있고 내신 완성사백제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상크스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섬세한이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당면에서 가장 큰 목표는 뭐야? 내신이잖아. 내신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능 대비용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생명과학 1이 수능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선택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정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능 과목으로 과학탐구 중에 뭘 할지. 자, 그런데 만약에 과탐을 할 거고 그 중에서 생명과학 1을 할 거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내신 대비로도 거의 뭐 차고 넘칠 정도로 내가 충분히 알려주고 수능에 있어서는 이게 기본적인 내용까지로 확실하게 잡아준다 이거지. 굉장히 효율적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섬기한. 짱. 알겠죠? 선생님 1년 강의 고3용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섬기한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만족해하는 강의입니다. 자, 이 얘기도 잠깐 할게요. 자, 강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섬세한 개념 완성 이름에 맞게 교과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게 40% 정도 시간 달에 스킬도 설명합니다. 계속 나올 텐데 생명과학은 가계도 문제 들어봤나요? 근수축 문제 들어봤나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스킬을 배워야 돼. 스킬은 논리적인 단계가 뭐 3단계, 4단계 이렇게 길게 있을 때 문제 풀 때는 이걸 일일이 따져서 논리적인 과정을 추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압축해버립니다. 그래서 스킬을 따로 사전에 배우고 이거를 압축한 거를 다 익히고 들어가면 논리적인 단계, 4단계를 건너뛰어서 이것만 보면 끝에 딱 나올 수 있게 압축된 논리가 바로 스킬이에요. 그거 배우는 거를 어느 정도 할 거야. 알겠지? 25% 시간 하래. 그리고 문제풀이도 합니다. 개념 강의라 하지만 35% 시간 하래. 이렇게 강의가 구성될 거야. 조금 더 설명 들어가면 기본부터 심화까지 교과서 개념을 싹 다 총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섬세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교과 개념은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 당연히 나오는 그런 모든 개념이 설명이 될 겁니다. 알겠죠? 또 스킬도 배운다고 그랬어? 고난도 출원용,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내신용으로도 나오고 수능용으로도 나와요. 그 중에서 너무 심화된 고난도 스킬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쉬운 개념들이 심화까지 다 해요. 개념들은 그런데 스킬들은 기본 스킬만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잠깐만 더 설명을 할게. 개념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나중에 배울 텐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들어봤나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 양을, 포도당 양을 낮춰요. 이거를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개념형 문제들입니다. 출원용 문제들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유전관계 부모 자식 간의 유전관계가 상유전이냐, 성유전이냐, 우성이냐, 열성이냐, 누가 돌연변이가 생기냐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출원용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과 스킬을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개념은 싹 다 배울 거야. 그런데 스킬은 기본 스킬만 할 거라고. 왜? 내신용에서는 심화 스킬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일부 특별한 고등학교만 좀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심화 스킬을 다루긴 하는데 그건 수능용 따로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신용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추가로 문제풀이도 한다 그랬죠? 평가원 꼭 기억하세요, 이름. 평가원은 수능문제라는 곳이야. 정확한 명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줄여서 평가원. 거기서 매년 기출문제들이 나와요. 당연히 수능문제, 20문제.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6월 달에도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어. 고3들이 봐. 매년 20, 20, 20, 60문제가 쌓이는데 그걸 쭉 풀 거야. 꽤 오래됐어. 그런데 그 기출문제들 중에 고난도 출원용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들 심화기출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고3용 전형광에서 여기서 다룰 거고 섬기안에서는 기본기출문제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청 문제 조금 다룰 거고. 알겠지? 쭉. 거기다가 부교제가 있어요. 내신 전용 문제풀이 강의 400제. 여기까지 훈련하면 내신용으로는 정말 아까 표현한 것처럼 차고 넘칠 겁니다. 자, 섬기안 강의 내용은 그렇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 섬세한 개념 완성을 고3들, 재수생들도 듣는데 우리 고2용도 듣네요. 어떻게 한 강의로 고2용과 고3용이 같이 겸용으로 씁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일부 선생님들은 고3용 강의, 고2용 강의가 따로따로 있는데 왜 같이 하나요? 물어보는데 분명하게 설명드릴게요. 다 고민해서 나온 거야. 1차적으로 생명과학원의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는 모두 똑같은 생명과학원 고교 8종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가 만들어져요. 한마디로 똑같은 교과서로 내신도 만들고 똑같은 교과서로 수능 문제도 만드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교과 개념을 다루는 개념 강의 섬기안으로 내신용 고2가 들어도 되고 수능용 고3이 들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고3용과 고2용이 뭔가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겁니까? 물어볼 수 있어. 섬기하는 차이가 없는데 그 이후 후속 강의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수능 얘기 잠깐 할게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수능 이제 나중에 볼 테니까. 생명과학원 수능은 20문제로 구성돼 있는데 개념형 열쇠 문제와 추론용 7문제로 돼 있어. 앞에 내가 설명을 했지. 개념형은 개념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암기만 하면 한 문제 푸는데 20초문 풀 수 있는 문제. 추론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어려운 유전문제, 근수축, 막전이, 돌연변인 문제 그런 게 막 나와요. 이게 한 수능의 7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6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니까 향후 수능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알겠죠? 추론용 7문제를 조금 더 보면 최근에 중간 난이도 문제가 3문제 나왔고 고난도 문제가 4문제 정도로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래요. 알겠죠? 자, 보세요. 섬기한은 이 중에서 수능용 문제 잡을 때 개념형 열쇠 문제는 싹 잡습니다. 섬기한으로. 거기다 추론용 중에 중난도 3문제까지 잡을 수 있어. 요거랑 요거 잡는 게 섬기한이야. 이거는 섬기한으로 못 잡어. 추론용 중에 고난도 4문제는. 이거는 후속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서 고3들은 섬기한으로 개념형 열쇠 문제, 중난도 3문제, 추론용까지 잡고 이후에 고난도 4문제 이거 엄청 어렵거든. 이거 잡아야 2등급, 1등급 만점이 나오는 거야. 상크스와 같은 스킬 강의 전용을 들어야 됩니다. 심화 강의예요. 알겠죠? 요거 잡으려고. 추가로 이 20문제를 30분 동안 수능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또 이게 어려워요. 추론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알겠어? 시간 내에 푸는 실전 모의구사 훈련을 또 하반기에 잔뜩 해야 됩니다. 고3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3 되면 이렇게 할 거니까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나 고2들은 지금 당장 수능에 아주 뛰어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내신이 당장 급하잖아.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신은 다시 한 번 이 열쇠 문제랑 중난도 3문제 수준으로밖에 안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 90% 가까운 고등학교들이. 그래서 요것만 잡으면 되니까 섬기한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고2는 섬기한 하나만으로 대부분 고교 내신 대비가 가능하다. 물론 이게 아닌 고난도 내 문제까지 나오는 고등학교가 있어. 과학고라든지 그런 고등학교 그건 내가 이따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섬기한을 갖고 고2들은 내신용으로 거의 다 대비가 되고 고3들은 요 기본 단계를 채울 수가 있는 거야. 플러스 고3 때는 스킬 강의와 모의구사까지 해야지. 이해됐지? 그럼 고2들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생명과학 1을 내가 수능용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전략을 쓰면 돼. 고2 때 섬기한을 1회독 하세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확실하게 해주라고. 알겠어? 그리고 고3 되면 섬기한 요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하는 게 좋아.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끊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한 달, 두 달 내로 집중해서 보니까 또 이 섬기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채화될 거야. 섬기한 또 듣기 뭐하다 그러면 섬기한과 쌍둥이 강의 스피드 개념이 있어. 그걸 들어도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 스킬 강좌 바로 이 상크스 같은 거. 그리고 모의고사로 훈련 쫙 해주게 되면 수능 진짜 1등급 넋근이 가능해요. 알겠죠? 수능 생명과학은 어렵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야. 정말 어렵거든. 그래서 내가 2년 공부해라 그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2 때부터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섬기한 한 번 고2 때 들어주고 그리고 고3 때 복습 한 번 하고 스킬과 모의고사 해주면 1등급 잘한 만점 나온다 이거지. 전략이 이해가 되죠? 내신과 수능을 다 잡자 이거야. 자, 고용 섬기한 컨텐츠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교재와 강의 내용. 자, 본교재가 있고 교재 중심으로 설명할게. 본교재가 있고 기출문제 교재, 문제편이 있고 숙제 교재와 부교재가 있어. 본교재를 보면 거기에 이제 8종 교과서 개념을 잔뜩 자세하게 써놨어. 거기다가 스킬 중에 쉬운 거, 기본 스킬 써놨어. 참고로 작년비에서 15% 정도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문제편이 있는데 대부분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작년에 409문제에서 411문제로 문제가 좀 많아졌어. 여기는 이 교과 개념에 해당되는 개념형 문제, 그리고 기본 스킬에 해당되는 기본 기출문제. 411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선별 추가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 개념 강의지만 문제도 많이 한다. 숙제 교재가 있어. 이건 PDF로 제공해 주는 거야. 알겠지?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인데 이것도 웬만하면 자기주도 복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부교재. 고3은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모의고사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지금 필요 없어. 내신 완성 400제 부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작년에 내가 3월부터 했는데 이거 요구들이 많더라고. 미리 하고 싶어요. 섬계안과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친구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해주면 되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고난도 문제가 일부 추가가 좀 될 겁니다. 알겠죠? 콘텐츠 풍부합니다. 자 내신 완성 400제를 내가 여기서 얘기했죠? 부교재. 이건 따로 독자적인 강의로도 나가는데 이 강의는 전단원 내신 대비 문필 전용 강의인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섬계안의 문제편이 있어요. 기추문제. 이것도 411문제인데 400문제가 또 한 번 더 추가되는 거야. 내신 확실하게 잡으라고. 알겠지? 자 내신 대비 문제풀이 전용 강의고요. 전국 고등학교 생명과학원 내신 기출문제 다 올라와 있잖아요. 싹 훑어봅니다. 진짜 우리 연구원들과 내가 이거 다 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분석해서 선별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 아 이거 충분히 변별될 만한 좋은 문제들 단원별로 구성하고 유형별로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구성해가지고 딱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내신 전용이지. 문제들은 섬계안에 있는 문제들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섬계안 문제편에 있는 기추문제들보다 그리고 기추문제들 중에 섬계안 기추문제들 중에 조금 어려운 것까지 이번에 조금 더 집어넣습니다. 작년 대비.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 주는 게 좋겠다. 자 고위 섬계안 학습 가이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둘로 나눌 수가 있어. 나는 생명과학원을 수능으로 선택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 내신까지 같이 잡으면 좋고 나는 이 생명과학원을 내신용으로만 하지 수능에서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자 수능 플러스 내신 다 하려고 하는 친구들. 생원을. 그러면 겨울동안 섬계안을 꼭 완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능까지 어차피 할 거니까. 그리고 내신 확실하게 잡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후 학기 중 되면 시험 직전에 대비하세요. 1학기 중간 이렇게 됐을 때 벼락치의 강의 같은 내신 전용 강의가 또 따로 있어. 아주 효율적인 강의. 자 그리고 이거 추가 설명할게. 특별한 고등학교 있어. 과학고. 자사고. 그리고 과학중점 고등학교. 여기로 문제들이 어려워.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화 스킬. 고3들이 듣는 상크스 강의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규칙 문제를 한번 보시고 이거를 겨울에 혹시 들어도 되고 1학기에 들어도 되고 보통 유전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2학기 중간에 나오니까 여름바학에 들어도 되고 특별한 고등학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알겠지? 자 선생님 저는 문과생인데요. 생명과학 1을 내신용으로 완벽하게 잡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입관되어 수능용으로 물원 화원을 합니다. 세원 안 해요. 그런 친구들. 겨울동안 섬기안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 조금 부담된단 말이지. 다른 국어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섬기안의 전반부만 들으세요. 1학기 동안 이렇게 진도가 나갈 거야. 각 고등학교가. 각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전반부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들어주세요. 방어작용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름바학 동안에 여러분들의 섬기안 나머지 유전이랑 생태계 파트 이걸 들어주시면 돼. 그러면 2학기 내신 대비가 될 거야. 끊어서 반반씩 여름바학, 겨울바학, 여름바학. 알겠지? 그리고 이후 학기 중에 시험 대비로 반복 수강하시고 직전 특강, 벼락치 같은 거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강의 형식은 섬기안이 55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분량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용으로 할 거야. 그러면 겨울에 완강해 주면 되고 여러분들은 고3들은 이거 한 달 내지 두 달 말에 듣는 친구들도 있어. 재수생들이나. 여러분들은 근데 12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2월 말까지 해도 돼요. 1월 초부터 한다 그러면 2월 말까지.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전반부만. 나머지 후반부는 이 여름바학 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강의 불일량은 55시간. 100% 스튜디오 촬영합니다. 현장 촬영분 올라가지 않아요. 현장보다 스튜디오가 완성도가 높고요. 영상을 내가 전부 다 오류 같은 거 다 만지거든요. 재촬영하기도 하고. 자막과 애니 이런 걸로 후작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100% 스튜디오 촬영해서 지금처럼 카메라만 보고 온라인 학생들과 아이컨택해 가면서 강의할 겁니다. 강의 계획은 2023년. 지금 23년이야. 애들아 지금. 12월 4일부터 개강해서 시작. 1월 중순. 24년 1월 중순 완강.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2월 말까지 완강해도 되고 전반부만 겨울에 들어도 되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 할 텐데 고위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올 것 같지는 않아. 이 기간 동안 12월 4일부터 1월 중순까지 주당 6강 이상인데 여러분들은 자기의 이 학습 밸런스 계획에 맞춰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완성 400제도 부록으로 부교제로 있다 그랬죠. 부교제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완강할 계획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교재. 4권이 한 세트야. 그래서 교재가 아주 두툼하게 묶여가지고 같이 나갈 거야. 실제로 본교재 문제편 기출문제와 서브로트 이렇게 3권인데 왜 4권이라고 했느냐. 이 문제편이 문제만 있는 교재가 있고 정답 및 해설이 있는 교재가 있어요. 이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그래서 총 4권 한 세트.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부교재 내신 400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또 풀 수 있을 거야. 이건 자기가 선택이야. 알겠지? 네, 이거 웬만하면 하면 좋겠고. 참고로 얘기합니다. 내신 400제는 이게 전년도 교재거든요. 지금은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내가 12월달 2023년 12월 때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을 거야. 그런데 이게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되면 적어도 12월 말에 내가 업로드할 텐데 입고할 텐데 이 다음 버전에 새로운 이 내신 400제가 23년 12월 말에 이게 들어갈 거야. 이걸로 교체될 거야. 알겠지? 그건 참고. 양해 바라고요. 그런데 두 교재가 거의 차이는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도 문제가 조금 이때는 없었고 새로운 게 고난도 문제가 조금 더 있다뿐이지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건 선택할 수 있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교재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문제편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제편 이거에 정답 해설이 분건돼 있어 두건으로 나눠져 있어서 되고 이거 정답 해설을 또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는 PDF 파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알겠죠? 따로 그 첨부 파일 내가 알려줄 거야. 강의하면서 이 문제편 분건된 정답 및 해설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PDF 파일로 제공할 겁니다. 그 점도 알고 있으면 되고 서브노트는 선생님의 구술 내용 강의 판서 내용 이거를 송글씨로 예쁘게 써놓은 멋진 교재입니다.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이거로 여러분들이 복습 효율적으로 하고 필기하면서 강의 들을 때 이 강의 이름을 놓치거든요. 필기하는 그 수그로움을 덜어주려고 만든 겁니다. 알겠죠? 또 추가 컨텐츠 숙제 교재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 PDF로 이것도 제공하고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 본교재 올 칼라로 멋지게 자 그리고 본교재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도 있습니다. 본교재 문제들은 되게 많아요. 문제편은 이 본 교재가 저 문제편 교재가 있고 정답 핀 해설이 있는데 이거 잃어버릴까봐 PDF로 제공한다. 문제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기출들. 그리고 서브노트가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작아요. 아까 이미지가 좀 작았죠? 손바닥만한 그런 교재로 스프링으로 돼 있고 필기체로 있어서 완전 짱입니다. 자 그리고 내신 400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숙제 교재 PDF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이용하시면 진짜 내신은 전교 1등 될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이용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생명각 1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